혜수 씨 살해 동기가 이해가 안 되네. 머리 가격 방향과 묘하게 어긋나 있습니다. 됐고! 액션! 머리통을 날려버리겠어! 아, 잠깐만. 뭐야? 분명히 말해드리지만, 이게 마지막입니다. 이게 진짜 흉기? 진짜 범인 찾아낼 방법, 생각났습니다. 내가 다 들어줄게. 금형사님이 나가는 겁니다. 그렇다고 한다. 나는 고마워 하는 게 좋아지는 거 같아 otypes my brain 음, 죽음 charges 이걸 당근 there дог